하나님 하나를 골라요. 아빠 피그. 원하는 것은 파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완벽해요. 솜사탕 먹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솜사탕을 눌러서 먹어요. 다시 눌러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엄마 피그. 원하는 것은 파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맛있어 보여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페파. 원하는 것은 분홍,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조지. 원하는 것은 노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아빠 피그. 원하는 것은 노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을...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엄마 피그. 원하는 것은 노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페파. 원하는 것은 분홍,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조지. 원하는 것은 분홍,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은...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아빠 피그. 원하는 것은 파랑,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솜사탕 먹는 것은... 음, 맛있었어요. 다음이요. 엄마 피그. 원하는 것은... 분홍, 솜사탕. 그릇 주위로 손가락을 움직여요. 너무 많이 젖지 말아요. 그러면 너무 커져요. 맛있어 보여요. 음, 맛있었어요. 잘했어요. 토큰 다섯 개를 받았어요. 게임 하나를 골라요. 또 있어요. 다섯 개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믿고 있어요. 일단 이런 거니까...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내가 요리할 것 같아요.